흠, 오티스다. 찾아온 이유라도 있나? 근무 준비 시간이라 지금 찾아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만. 뭐, 드러나 볼까? 점심? 아, 거기 갖다 두게. 지금 이걸 읽느라 바빠서. 아, 같이 먹으러 나가자는 이야기였나. 미안, 바쁘군. 나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먼저 퇴근하도록. 상관이 고된 일을 맡는 게 당연한 일이지. 홍차 한 잔 사와줄 수 있겠나? 값은 이걸로 치러주게. 자네 것도 사고. 그다지 많은 시간은 할애할 수 없지만,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들어라도 볼까. 무슨 일이지? 현장에서 하는 일도 나쁘진 않지만. 역시 책상 머리 앞이 안정감이 들긴 하는군. 육과가 한참 말단이라고는 해도, 귀한 인재는 꽤 있는 법이지. 음. 최근 들어 눈에 띄는 인재들이 있어서 말이야. 음료 취향도 맞고 말이지. 음. 그래서 말인데, 특별히 신뢰하는 자네이니 생각을 좀 듣고 싶다만. 어, 졸았나? 음. 일이 고되었던 모양인데. 특별 반찬을 내줄 테니 가서 좀 쉴 수 있도록. 회복한 다음에 이야기 나누지. 남부 육과 부장 오티스다. 지금은 부재 중이니, 중요한 안건이라면 삐소리 후에 남기도록. 현장 일이 더 많아진다는 뜻인가? 뭐? 좋다. 현장 지휘도 경험이지. 현장 지휘자가 필요한가? 가보지. 뭔가 의견이 있나? 직접 나서지. 빈틈 투성이로군. 쓰러졌군. 역시 현장은 체질이 아니었나? 예상했던 결과다. 예상에서 빗나갔군. 음. 괜찮은 산책이었다. 책상으로 돌아가지. 생각보다 날뛰어버렸군. 책상에서만 썩기 아까운 솜씨인걸? 하아, 벌써 이렇게 녹슬다니.